음악 수일간 청정한 대기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조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체로 조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조음 수준이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는 만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도 소나기 소식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휴대가 간편한 우산 챙겨주시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